야 이거 야 종국이 건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. 종국이 형은 테이핑을 했어요. 와. 저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겠다. 테이핑이 낫나? 갈게요. 오케이. 테이핑! 테이핑! 와! 테이핑! 나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너무 놀랐네. 나도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. 와 저게 완전 떨어지는 줄 알고. 아 너무 셀까 싶어서 살짝 막판에. 앞으로 갔는데. 와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. 오케이 오케이. 자 간다 간다. 아 저거 접시들 날라가면 난리 나겠는데. 자 광수 광수. 여기까지 올 것 같아. 오케이. 아! 박제 넣었어요! 박제 넣었어요! 어 세 개! 오케이! 아! 박제 넣었어요! 어 세 개! 오케이! 형제 팀 형제 팀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야 빨리 치워! 야 빨리 치워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야 그래도 걸렸네 진짜. 와 다행이다. 세 개면 괜찮아 세 개면 괜찮아. 세 개면은 나쁘지 않지? 세 개면은 나쁘지 않지?